한자연 다윈아 네 안녕하세요 그녀와 함께 리드 세븐틴이 티베인에서 구매전연 총봐 반갑습니다 오늘 나나투어 대망의 나나투어 기다 발표회에 나와봐요 시작된거야 멤버들끼리 기다 발표회에 처음이여가지고 약간 시러움iem 그래 신기하네 영상 아니에요 좀 이따 경림 누나가 오시더라고요, 데블리스 플랜 인연. 그래서 저희 거를 많이 이렇게 해주셨어가지고 예전부터 진행을 너무 잘해주실 거라고 또 믿고 있고 그래서 좀 안심이 돼요. 그래서 재밌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나랑 얘기 다르네. 아... 저희 비하인드도 한 번 인사해주시면 안 돼요. 어? 어우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메인 시켜 빨리 염메인 시켜야 돼. 14번째 멤버나요, 저는. 1, 2, 3. 자, 다시 돌아오지 않고 지금을 위하여! 자, 룸팬! 화이팅도 좋고요. 여행 사진 촬영하는 느낌으로 한 번 가볼까요? 어, 그렇죠. 포즈 좀 보세요. 정말 베테랑들 아닙니까? 너무 멋집니다. 하하하하하하 네, 정면. 민규씨 좋아요 여행은 즐겁죠 하나 둘 셋 그렇게 예전에 숙소생활부터 해서 그렇게 많이 지내봤는데도 새로운 모습이었다 누굽니까? 저는 우지랑 술 먹어본 기억이 한 번도 없어요 그냥 우지랑 새로운 추억을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좋았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다른 멤버를 얘기하고 싶어서 이렇게 둘러봤는데 우지 말고는 딱히 다른 멤버는 없었던 것 같고요 이번에는 우지군요 밖에 나가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고 술을 마시는 것도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서 우지밖에 할 얘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우지씨는 이번에 다시 태어났네요 저 뉴우지로 이름을 개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뉴우지입니다 앞에다가 영어로 뉴를 붙여서 활동을 할까봐요 그리고 시청률 공약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3%가 정말 나온다면 너무너무 행복하겠죠? 그러면 영상을 좋아해주시는 분들이 많다는 건데 그렇죠 시즌2도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세요 정말 카메라가 있든 없든 진심으로 행복했던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들도 팬분들도 저희가 느꼈던 감정들을 같이 고스란히 느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나나투어 위드 세븐틴 제작 발표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뭐예요 선물이구나 아 진짜 재밌겠지? 아 떨려 기대도 기댄데 어디까지 망가졌을지가 참 너무 리얼하게 저렴하나 너무 리얼하게 저렴하나 나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고 너무 생각 없이 재밌어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그냥 반바지 입고 나와서 바깥에 해놓고 막 하잖아 지금 생각해보면은 카메라가 많은데 진짜 왜 반바지 화났고 앨범으로 돌아오겠지 여행 봤으니까 편하니까 그걸 후회할 거면 그렇게까지 있으면 그때 나는 그 생각을 했는데 아니 나한테 생각할 수 없다고 근데 그거 말했잖아 특인조차 하지 말하잖아 보컬한테 말했잖아 보컬한테 말했잖아 그랬을 거 같아 형 이렇게 해도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형 알아서 할게 진짜 카메라 생각 하나도 안 나고 너무 생각도 안 했어 네 가자 갑시다 야 먹는 거 훔쳐봐요 벌렸다 지금 비밀로 먹는 거예요 대신해? 왜? 우리 거야 먹어도 돼? 그럼 사실 잘 모르겠네 너가 준비한 것 마냥 그럼 먹어 먹어 이거 놀이 막기 같은 거 아니야? 딱기 먹기 막기 딱기 야 하나도 못 먹었어 두 명의 나나톤 우리는 샘팀 티빈에 출발 유튜브 안경 같아요 유튜브 안경 같아요 괜찮은 거야? 갈게요 청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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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밥 청무 김밥 방금 와 신혜는 이게 나 청무 얘기할 때 청무 먹었어 청무였죠 근데 그냥 돈 들고 다니는 사람인데 이제 형들이 귀찮으니까 저 시킨 거예요 사실 딱히 뭐 그런 건 없고 영수증 잘 챙기고 돈 안 잃어버리고 주라고 할 때 꼬박꼬박 잘 주고 이제 그거밖에 한 건 없지만 그래서 디노가 그만큼 책임감 있고 심지어 저희 가족분들도 다 엄청 친한데 디노 부모님이 청무거든요 그것도 그 이유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 그 이유였었어요 진짜로? 진짜 그 이유였어요 수고하셨습니다 가시죠 많이 고생하셨습니다